뭐 필요한 거. 아, 이제 들어온다. 이야. 명이나물이 이렇게 바로 들어오네. 명이나물. 무사리, 시금지. 이거 뭐예요? 이게 전복. 이게 전복이에요, 전복. 이야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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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, 냄새. 우와. 냄새 너무 좋아요. 송이 냄새나. 아, 장난 아니다. 사람 미치게 하네요. 어우, 황차 맛있겠다. 황태구이. 이야. 아, 고마워요. 아, 제가 드릴게요. 송이가, 송이 끝내줍니다. 오, 냄새가 왜 이렇게. 아, 갓지은 밥 봐봐, 이거. 그거 다들. 아유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 밥 색 자체가 약간 노릇노릇한 게. 다들 엄청 집중하셨네요. 안 들리시나요? 어, 뭐라고? 뭐라고? 아니, 맛있게 드십시오, 맛있게 드십시오.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봅시다. 얼른, 얼른 드셔보시죠. 아, 냄새. 아, 어우. 끝났다, 끝났어. 밥이. 밥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은데도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. 송이 향이 정말 담독 배어있어. 오, 맛있다. 깔끔 그 자체야. 아, 미안하다, 형. 이제 내려놔, 내려놔. 나 먹을 뻔했어. 고소한 냄새도 같이 나요. 잘 말린. 오. 그죠? 향 자체가 달라. 근데 이거는 지금 황태의 향이 굉장히 쉽긴 하네. 본연의 그 황태의 향이 그냥 그대로 다 계속해요. 빵빵빵빵빵빵. 아, 땡. 식중.